시상은 작곡가 임종순님과 걸그룹 바바가 해주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연주상 최춘호씨입니다 KBS 관연악단 수석 연주자로 활동하셨고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신토부리 자우가 등을 편곡하신 바 있습니다 임종순 선생님께서 바바가떡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보다도 유능한 연주인이 많은데 연주를 제가 오래 해서 이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